다이아몬 트레이트 오케이! 와아아아! 야 쌍다이야! 자 지금 일반 선수 카드팩이 336장 그다음에 고급 선수 카드팩이 59장까지 지금 일부러 안 깠습니다 오늘 깔려고 오늘 싹 깔 겁니다 그리고 이 팩이 해자팩이에요 이 팩이 이 팩이 해자팩이라 해서 오늘 이거 삽니다 패스까지 사가지고 다 먹어야지 이제 이거 전부 얻기 없나? 설마 하나씩 하나씩 먹어야 되나? 이런 씨... 전부 얻는 거 없네?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요러면은 91개! 와아아아! 야 91개만 해볼 만한 것 같은데? 일단은 일반 선수팩부터 지금 기아 골드가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기아 골드부터 먼저 얻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 선수까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336장 많게 누나 오살나게 많게 하네 자 노골드 패스 자 노골드 아이씨 하이씨 아이씨 잠깐만 어어... 에반드 이거? 야 골드 이렇게 안 나온다고? 확률 얼만데? 아 0.6%야 아 너무하다 아이씨 야 0.6% 너무하다 진짜 아 이거 좀 화면 좀 올려야겠다 이거는 0.6이면 안 죽겠다는 뜻이네 그냥 그래서 편집 화면에서는 나온 것만 편집해야지 우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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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.. 야 300장 깠는데 한 개는 안 나와? 다이아 뽑는 것보다 골드 잡티 뽑는 게 더 어려워요 인정 인정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운을 안 줬으면 여기서 운을 준 거나? 이건 몇 프로더라? 다이아가? 0.9%네 0.9%? 이것도 안 나오겠네 이씨 아이씨 짜증나네 진짜 이씨 그래도 가봐야지 어? 노골드? 노골드? 오케이 오케이 노골드 처음부터 노골드 시작했습니다 골드 하나 일단 골드 하나 나왔어요 자 기아타 해가지고 오케이 나이스 기아 충동 안이어야 된다 불펜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오 최지민 나이스 오케이 최지민 아 너무 좋다 좋았어 나이스 완전 나이스 킬 트레이트 좋은 거 으아쓰 다이아 트레이트 오프 스피드 계열 9점 플러스 탑 나이스 좋아 좋아 자 특하나 했고 좋았어 이제 다이아가 나와줘요 다이아 다이아가 지금 없죠 제가 아직까지 이게 큰일 났는데 이거 50점 나왔어 50점 와 와 이씨 야 골드도 안 나오네 이거 다이아는 떠나서 이거 골드도 안 나오네 이거 어 골드 2개 일단 골드 2개 어 불펜 김재웅 잠깐만 이거 다이아야 골드냐 헷갈리네 이거 잘 안 보인다 다이아 같죠 이거 골드 아니고 어쨌든 2번 남았을래 2번 앞으로 야 다이아 나와줘야지 야 썸네일 같이 뽑자 아 아 아 진짜 아 너무 안 나온다 이거 으악 아 골드네 에이씨 골드로 끝났네요 골드로 골드로 퓨 선발 후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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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이아 나오는거 하늘의 별따기에요 그쵸 날고있습니다 오 다이아트레인 좋아 다이아는 좋아 아 이건 좋아 다이아는 좋아 아 썸네일 각은 실패했습니다 썸네일 각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골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보상들을 먹을 수가 있었다 300장을 모아야지 이걸 모아줬다 아직 물었다는거 보관함에 뭐가있어 이거 리그 확정팩 이번에는 KBO? 메이저리그? 메이저리그 한번 누려보자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 선발 뭐야 데일리오버 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트레이 오케이 우와 야 쌍다이아 쌍다이아 아이씨 쌍다이아 쌍다이아 지려버렸다 쌍다이아 좋아요 그러면은 아까 투수가 불펜 투수였지 바로 교체 세제빈 들어오고 오케이 일단 강화시키자 세제빈은 무조건 강화해야지 오케이 와아아아아아아아악 됐어 됐어 제일 잘 얻은게 지금 자팀 골드 불펜 그렇지 불펜도 했잖아 그렇지 불펜도 지금 얻었기 때문에 10가지만 강화하자 10가지만 너는 우리팀 아니니까 10가지만 좋아요 10까지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발 너 빼 오케이 바로 갖고 와야지 강화해야지 됐다 일단 10렙까진 찍긴 찍었어 타자는 얻은게 없나 오 강민호 강민호를 먹었네 아 후라도 후라도 먹었고 일단은 후라도는 써야될 것 같은데 강화해 어? 이것도 한번에 붙어버리네 후라도 변경 그러면 이제 양현종이 아니고 크로우가 이제 기아 선발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10으로 구성되어있는 라인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김재훈과 최지민 이렇게 새로 영입이 되었고 기아가 박찬호를 채용하고 한 명도 없음 이게 문제에요 지금 다이아가 아니더라도 골드 중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저게 갈까 저기야 기아 저기야 최영호 15,000? 한 번 저격 최영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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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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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 수신수 생각해볼까 나 이거 지명타자이냐 가보같이 지탈했어 아이씨 지탈을 왜 하냐 또 강추해 아이씨 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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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성범 불편도 중요하게 한데 지금 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골드가 빵해 빵 한 명만 일단 얻어보자 30%잖아 30% 해보자 한번 아이씨 으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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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이씨 아이씨 다이거즈 나성범 안타 안타 날려라 날려라 나성범 아이씨 지금은 부상이지만 어쨌든 얻었다 실버 두개 한개 아닌게 어디냐 좋았어 나성범 아이고 그만해 그만해 나성범 우와 강화해야지 이제 오케이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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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하야 됐어 됐다 13성범 자 13성범 얻었으면은 이제 김태군 빠지고 강민호 김오령을 그대로 두고 골드를 더 넣어요? 아 투수를?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아 그래 그게 더 나은 아이디어다 오케이 그게 더 좋은 아이디어였네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팀이 키워졌네요 어쨌든 22,000을 돌파했네요 오늘 저 뽑기 했던 거를 이빠이 모아가지고 가득 키웠더니 그러면은 또 오랜만에 공약을 한번 또 걸어볼까? 이 영상의 좋아요가 500개가 넘어가면은 다이애 확정권 요거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액수가 세긴 한데 아 500개 안되겠다 천개 합시다 천개 천개로 할게요 천개로 이 영상의 좋아요가 천개가 넘어가면은 요 액수가 세긴 하지만 요거 이거 얻으려면은 이것도 사야되고 요것도 사야되고 요것도 사야되고 요것도 사야됩니다 다 사야되거든요 요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애 확정권 공약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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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